갤럭시 S21 울트라 액정 보호 필름 부착 방법을 알아볼게요. 클리닝 티슈로 액정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먼지 제거 스티커로 먼지도 꼼꼼히 제거해줍니다. 필름의 1-1번먼을 먼저 제거해주고 기기와 위치를 잘 맞춰줍니다. 필름의 하단 부분까지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해주고 밀대로 밀어 필름을 고정합니다. 나머지 1-2번먴도 밀대로 밀어내려주며 제거해줍니다. 2번 보호면을 제거할땐 봄필름과 같이 떼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봄필름이 계속 같이 떼어진다면 드라이어로 열처리를 가하면서 밀대로 필름을 밀어 고정시켜줍니다. 2번 면을 조심히 제거해줍니다. 기포가 생겼다면 필름을 살짝 들어올려주고 다시 밀대로 밀어붙이며 기포를 밖으로 빼내줍니다. 장기포들을 정리해줍니다. 엣지 부분까지 손으로 눌러 꼼꼼히 붙여주면 갤럭시 S21오트라 액정 보호필름 부착이 마무리되었습니다.